그냥 쓰러지니까 히잉 이러면서 히잉 그 효감 넣어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애 얘 죽을 때 히잉 이러면서 쓰러져 제자리에 푹 쓰러지잖아 그거 BGM 넣으면 되게 웃길 것 같은데 얘 가만히 놔두면 히잉 그런 것도 없나? 죽을 때 억!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죽을 때 히잉 히잉 그런 것도 있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애들 죽을 때 퍽 억! 막 이런 게 아니라 히잉 이러면서 죽어 히잉 히잉 에이 숲을 속 정말 못 찾지 짜증나지 히잉 히잉 근데 예 그것도 그것도 개그모드긴 한데 엉덩이로 용언 쓰는 모드 히잉 왜요? 어 모드로 따질 것 같으면 제가 진짜 신기한 거 본 게 그 추쿠요미인가? 나루토의 추쿠요미 진짜 추쿠요미 나루토의 추쿠요미를 모드로 만들어났더라고 용언으로 어 쟤 사수자다 어 쟤 사수자다 예 아마테라스를 아마테라스인가? 척쿠요미 같은데 척쿠요미 그거 쓰면 막 어디로 이동돼 그래서 막 검으로 쭉쭉쭉쭉 찌르더라고요 자기 캐릭터가 적을 이게 치쿠요미 이게 치쿠요미 쓰면 뭐지 뭐라고 뭐라고 나루토에서 일본어로 뭐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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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잖아요 그 소리가 들리면서 갑자기 맵이 변경돼 맵이 변경되면서 그 이상은 검정색의 세계로 들어가요 적과 그 상대편과 내가 그래서 그 저기 그 무슨 십자가에 이렇게 묶여있거든요 그 대자로 그러면 이제 자기 캐릭터가 겁나게 많아 겁나게 많아져 갑자기 갑자기 막 생기거든요 막 칼로 막 찔러 글쎄요 그게 사람한테만 통하게 돼 뭐 대상 설정을 타겟팅을 사람한테만 하게끔 되지 않을까요 예 동결 동결은 별로야 동결 동결은 애들이 느려진다는데 거의 안 느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회복마법 책인데 이미 오 나 지금 소리 들렀어 이 소리는 창이 나오는 소리고 위에서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피해야돼 뒤로 피해선 죽어 자 오른쪽으로 피하죠 아 아 의심 없이 뭘 가져가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이게 동결 마법인데 동결 마법은 파괴력이 그냥 봐봐 얼음 송곳 아 나 얼음 송곳 얼음 창이 있네 맞네 맞네 얼음 창 얼음 송곳이 왔네 그 냉긴 뭐 얼음 창 있네 나 얼음 창이 있군요 이게 근데 비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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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야 대박 비용이 다른 것과 엄청 차이가 나죠 한 방은 쓸 수 있으려나 한 방은 쓰나 한 방도 못 쓰는구나 한 방도 못 쓰는구나 이 동결인데 얼음 송곳이 37대 피해잖아요 근데 이건 15피에요 아니 30 몇 피에요 게다가 이거 맞아도 느려지질 않아요 애들이 겁나게 확 느려지면 좋겠는데 별로 안 느려져 여기 애들 있을 것 같다 자 일단 주변에 있는 애들부터 죽이죠 얘네들이 잘 안 나오거든요 사실 뭐 여기다가 이렇게 해도 어 막 마법으로 치고 칼로 때리고 막 화살을 쏘고 지지고 벗고 해도 얘네들이 안 나와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이러면 나와요 함정마법 야 얼마나 느려지네 이리 와봐 이거 봐 전혀 안 느려져 느려질 생각을 안해 거의 미세하게 느려져 와봐 아 근데 저 마마무 때문에 충분한 되게 느려질 것 같이 변하긴 하는데 별로 안 느려져요 하나하나 이렇게 네 네 오오 막 이렇게 많이 치면은 느려지나 많이 이것도 막 아이고 이제 많이 느려졌나 아 별로 안 느려지잖아 이거 야 느려져 야마 야마 느려진 생각을 안해 와도 근데 이걸로 써도 파괴마법이 안 올라가는 것 같다 이건 파괴마법이 별로 안 올라가는 것 같애 저 마루 죽이면 아 올라가나? 쓰읍 안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이거 한 30% 되죠 한 30%라고 차이봐 한 25% 그리고 이게 안 올라가면은 자 자 많이 쳤어 올라갔나? 좀 올라간 것 같애요? 쪼금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쪼금 올라갔나? 네 이번엔 전투 도끼라네 소울진 3급 땡큐 베리 감사 구분이 안가 하도 안올라서 좀 더 써보죠 한 계속 써본 다음에 그래도 안올랐으면 안오르는거야 한 번에 가는 길이 없나? 되돌아가야되나? 네 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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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화염 드래곤 용의사자만 아니면 관계의 온타로 이 저거 연 그 저거 연속 뭐야 체인 라이티빙 마법 아냐? 우릴 저 마마 마법 좋긴 좋아요 크 아하! 아하하하 펌 찾다가 부터 죽였어요 최상급 전격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최상급 전격 아 잠깐만 뭐야 이거 전기 벽이잖아 벌이 어디성 이게 별 필요없는 가면도 하나 좋네요 일단 그래도 가면이니까 이제 별 필요도 없나 그거 일본 그 검색 그거 뭐더라 야오 야오였나 아무튼 거기서 야오에서 일본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요 검색해서 거기서 츄쿠요미를 한 번으로 찾은 다음에 그 번역하는 거 있죠 한 번으로 찾은 다음에 한 번으로 츄쿠요미 M.O.D. 이렇게 한 번 치면은 그 다운로드 되는 데도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다른 나라 사이트 보통 들어가잖아요 막히면은 어쩔 수 없지만 근데 많이 그 잘 못 들어가죠 무해하지 않으면 동물소원 아 동영상이라도 한 번 봐요 그러면 그 등록 등장 있을 텐데 키나레스의 평화군이요 제기랄 이거에 영원 쓰기 정말 싫더 이거 영원 쓰지 말죠 이거에 영원 쓰지 말자 아 영원이 아까워 격히나레스의 평화는 평화는 용의 소울 쓰기에는 뭐 뭐 화이트라운 가끔 갈때 용의 험한의식이 나와가지고 영원을 주긴 한다만 나가는 길에 이쪽으로 나가는 길이었나 오우 아 깜짝이야 여기 나가는 길 맞나 마 맞는 것 같긴 한데 아 여기군요 아 아 아 아 아